충남지역 상수도를 점검한 결과 물이 새는 현상이 감소해 80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충남도는 도내 시군 11곳을 대상으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중간 점검한 결과 시설이 개선된 5개 시군에서 한 해 생활용수 420만 톤을 절약해 83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. 충남도는 총 사업비 2,900억여 원을 들여 유수율 85% 달성을 목표로 노후관로 교체와 누수탐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